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 저희 동작 콜 싱글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분은 바로 순더쉽 애니메이션 영화의 트리터 피규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플록스타스라고 총 14개를 콜렉션 콜렉트 해보래요. 14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양의 얼굴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는 저기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피규어가 바로 여기 안에 이런 14종의 피규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는 멍멍이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이건 돼지인가요? 여기는 양인데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귀엽네요. 3D 애니메이션 시대에 이렇게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자 여기 자 이렇게 태엽을 불리는 양 양 장난감도 있구요. 아 메이 하고 소리 내네요. 메이 메이 여기는 순더무비 저금통입니다. 저금통 위에 여기는 와인드업이고 여기가 바로 저금통이에요.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원짜리나 5개원짜리나 넣는 겁니다. 여기는 아이스바 제조기래요. 오오 만든 회사가 일본 회사였어야지 엄청나게 아기자기한 걸 잘 만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순더십 피규어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자 이곳은 로테마트 수지점 보여줬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곳에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맙습니다.